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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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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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왔고 선물도 하나 사왔어요 코펜하겐 갔을 때 프라마에서 제가 제 롤온 향수도 샀는데 오빠가 향수가 없어가지고 테스트용 되게 작은 향수를 샀는데 그것도 되게 맘에 들긴 했는데 베를린에는 매장이 없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돼가지고 그게 좀 배송이 또 걸리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이솝 거를 샀어요 이 이솝 것도 테스트를 다 해본 상태여서 그때 프라마 거를 살지 이솝 거를 살지 고민을 했는데 이솝 거를 샀습니다 어떤 걸 샀냐면 에레미야 향인데 좋은 것 같아요 좀 깔끔하고 오늘은 케이크도 사고 선물도 사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물리치료 받으면서 저희 선생님이 계속 요가를 하는 거 어떠냐 해가지고 이번에 요가 스튜디오를 몇 군데에 다녀와 봤거든요 근데 제가 한 군데에 멤버십을 하기에 처음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어떤 스튜디오고 어떤 선생님들이 있을지 몰라서 독일 전체 그리고 원래 다른 유럽 나라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반 스포츠 클럽이라고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스튜디오들이 파트너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어반 스포츠 클럽에 가입을 해버리면 거기도 멤버십 구독을 하는 건데 그러면 파트너로 있는 모든 스튜디오를 제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한 점이 있기는 해요 한 스튜디오에 한 달에 몇 번 제한이 있는데 어차피 여러 군데에 다녀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요번 달에 여기저기 한번 다녀보고 있는데 재밌게 운동하고 있어요 클래스 가면 선생님이 조금 자세도 잡아주고 하니까 너무 만족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독일에 있으신 구독자님들은 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추천 링크를 아래다가 걸어놓을 테니까 추천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서로 쿠폰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가입을 추천합니다 이게 1년짜리 가입도 있고 근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딱 한 달 해볼 수 있는 한 달 매월 구독 취소가 가능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사이트 한번 구경해 보세요 광고는 아니에요 제가 그냥 너무 최근에 발견했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기행으로 또 여기저기 다니는데 추천해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질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스파라거스도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너무 쉬고 싶어요 쉬고 좋아요 쉬고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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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